안녕하세요. 광란시청 매실원예과에서 근무하는 김영주 주무관입니다. 오늘은 제 하루를 보여드릴 텐데, 벌써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얼른 출근해볼게요.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희 과장님이세요. 선생님, 사랑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9시 3분이네요.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얼른 준비해보겠습니다. 오전에 출장을 가는데, 하루종일 비가 오네요. 지금 제가 출장 가고 있는 곳은 세풍리입니다. 제 업무 중에 하나인 소연선백이 검수를 나가고 있어요. 특별히 저희 팀 차숙계장님이 운전을 해주시네요. 안녕하세요. 이거 선백이 기대번호 어디 나와있어요? 여기 나와있네요. 견적사랑 기대번호 비교해봐야 돼서 맞나? SD504 이거 제가 보셔서 받았다는 스티커 붙여드려야 되거든요. 어디 쪽에 붙여드릴까요? 아니, 아니... 자택에 있으니까 없겠어요? 잘 보이는데? 쿠바토 농가에 왔어요. 그럼 저 선백이 사진 한번 찍고 저희는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저야 비가 많이 오니까 저는 유통지원팀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보조사업과 지역 농산물이 품질 좋은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라는 GAP 인증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을 관리하고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더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8분. 점심 먹으러 왔어요. 제로뿌리지.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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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이랑 오후 출장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성지원 팀장님이요. 저희 오후에 로컬푸드 주매장, 원역, 본점이랑 에레스티점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가려고요. 이따 만나요. 오늘 한국농식품 검사 연구소에서 나온 윤정일이고요. 광양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시루체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겼죠? 광양 원예 농협 로컬푸드는 소비자분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업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안심으로 가세요? 최선도 배군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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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원역 본점에서 18권 엘에프점 시루체치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로컬푸드 주매장 안전성 검사 완료했습니다. 안녕. 안녕. 주사님. 아, 네. 어, 이거는 뭐예요? 이거 마이크예요. 아, 마이크가 왜 이렇게 귀여워요? 영주 귀여워요? 아, 네. 귀여워요. 마이크보다 더 귀여워요. 제가 더 귀여웠죠? 네. 얼만큼 귀여워요? 따라라라라라. 노! 희년이. 저희 유통지원팀은 농가에게는 농산물 판로를 지원해줘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인 우리 시민들의 얘기는 안전하고 심란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벌써 8시 18분이에요.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 저 이제 퇴근해 볼게요. 5시 광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그래, 이게 좀 그래. 이게 좀 맞다. 너 가만히 있어봐. 다시 해, 다시 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빨리해여! cities! big! tit. 욕 정역에서